남해 홍연마을 앞에서 도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지 안물지는 낚시가 잘 물때는 쉬운데 안 물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섬이 아주 재미있게 생겼네요. 아주 특이하네요. 성대라도 하나 물어야 될텐데 물지 안물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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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수하겠습니다. 1시간 2분. 배터리가 없네. 1시간 1시간.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의해서 떠밀려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람을 등장. 바람을 등지고 천천히. 스컨 마을로 가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떠밀려 가네요. 가만히 있어도 떠밀려 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